엄마 형 맛있어? 엄마 엄마가 안 돼? 엄마 출근하시라고 그래 엄마 송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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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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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했어 이따가 지우 어린이집 갔다 오면 엄마도 온데 이리 봐봐 이리 나와 지우가 나오네 엄마 지우 나오네 빨리 떡 먹고 우리 지우 나오는 거 큰 화면에 보러 갈까? 응 떡 먹어 떡 먹어 지우야 짠 예쁜 표정 예쁜 표정 지우야 지금 표정 연습하는 거야? 언니 집까지 어떤 표정을 해야지? 지우야 화난 표정 화난 표정 화난 표정 화난 표정 화난 표정 화난 표정 큐 뱅 화난 표정 아니었죠? 졸린 표정 졸린 표정 졸린 표정 해봐 아우 졸려 배고픈 표정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너무 먹고 있어요 즐거운 표정 웃는 거 슬픈 표정 아우 슬퍼 아우 슬퍼 슬픈 표정 아우 슬퍼 아우 슬퍼 아우 슬퍼 아우 슬퍼야지 아우 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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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운 표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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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줘요 고마워 고마워 아우 아우 사랑해는 어떤 표정으로 해? 사랑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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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떡? 왜 친구에서 나오니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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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